문 열어오 문 열어줘 저거 문 열어줘 저거 문 열어줘 저거 문 열어주아 저거 문 열어줘 지금 아우쐈!!! 와 진짜 짜증난다 아아 물..물이 없다 제가 물 꺼내고있습니다 내가 물 꺼내러 가잖아 이제 거의 당했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퇴근장치 조심하십시오 아니 뭐해 저거 야 퇴근장치 눌러봐 혹시나 우리 퇴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어... 이 정도 했으면 퇴근할 수 있지 않니? 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애 다 안됐다고 합니다 야 빨리 치워 빨리 청소해 빨리 저기 소건으로 근처에 피가 좀 많습니다 네 제가 치우러 가겠습니다 야 빨리 치우러 가자 빨리 피하고 거기 있는거 필요없는거 빨리 빨리 다 던져버려 이게 설마 소건으로 안도 치워야되나? 그게 말이 돼 자 그럼 대걸레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일하면 얼마 받을까요? 이 정도 일하면? 청소업체가 보통 어 4인 1개조로 30만원 받거든? 오오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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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 봐라 와아 여기 탄피 봐 여기 여기 피 봐 여기 피 탄피 뭐 한피 피 완전 전부다 피 받아야 지금 이거 청소 업체 이거 이거 청소라고 할게 있어 으으으 16번 잡닮하 5 Portal 저걸 못봤다니 자 바닥은 거의 다 됐거든 자 바닥은 야 이거 안들어가는건 한군데 다 모아놔 그러면 돼 탄피도 한군데 다 모아놔 아니 탄피는 버려야지만 하나 모으는게 아니라 걔넨 버려야되는거고 군데라면 탄피 다 모으지 않습니까? 이거 다 쓴거라 아 아니구나 다 쓴걸 모아야되는구나 이거 게임이름이 뭐냐고? 게임이름이 뭐였지? 비세라 클립업 디테일 디테일 시체 청소하는 게임인데 와 야 이거 다음 우리 좀 밝은 맵으로 하자 어? 여기도 2층 있습니다 거짓말 아 2층이 아니다 여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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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청소해야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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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물똥이 떠보겠습니다 아 물똥 필요없다 한방에 끝날수있다 이정도면 자 올려달라 자 올려줘 자 올려줘 자 올려줘 됐어 됐어 야 다 됐지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아이 젠장 아야 야 뭐야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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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저런데 위에가 있었다니 아 물이 하나도 없어 물 여깄습니다 따단 물물 여기 어디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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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놔둬 거기 놔둬 자 자 거슬리려고 일단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제가 야 이거 타고 올라가야겠는데 네 제가 다시 아 안 돼 안 돼 저거 타고 올라가야돼 와 너무 디테일이다 또렷타십쇼 아 그래서 디테일이구나 어 진짜 디테일하다 이거 이거 퇴근을 안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철판 좀 이불게듯이 제가 쌓아두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퇴근 안시켜주는 이상한 게임 자 올려줘 올라갑니다 아 다시 퇴근을 할게 있는데 퇴근했다가는 해고를 가면 돼요 아아아아 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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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비쌍 하하하여... 야야야야야야야 야 니네가 올라가 나하고 귀찮아 아이 쟤쟤가 올라가 아악 뭐야? 진짜 죽었어 야 얘 시체 치워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있으면 썩어 제 시체는 제약키고 있습니다 아냐 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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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다 눌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그래 자꾸 이 새끼 너 유물어른거지 여기 시체법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꺼내주십쇼 통 하나만 꺼내주십쇼 ض 오о어 헷 오오오 야 에이스가 여기 있었어 크으으으으 야 다됐냐 물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야 물 물 물 물 비껴x3 나 건들지마 진정한 에이스는 소가 야 다 됐나? 이쪽도 다 됐고 야 우리 우리 언제 퇴근해 3번 누르고 돌아다니시면 가면은 자꾸 빛이 나옵니다 오염물질을 신호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오염물질 많다 이 통이 오염물질인거같아 버려야지 필요없는 것들을 다 야 이정도면 퇴근하겠는데? 야 이정도면 퇴근하겠어 검색지를 잘 골라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봐 샵샵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 뭐지? 여긴 뭔데? 오염물질 있다는거지? 여기 위에 또 있나? 아아아아아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아 엄마야 여기 위에서 시체떨어져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이게 원인이였구나 어 이게 원인이였어 여기다 하나 올려주십쇼 여기다 올려주십쇼 이거 올려주십쇼 아니 시체를 왜 저기다 넣어놔 자 또 찾는다 어으 더러워 설마 우리가 안보여 아 이게 진짜 많이 맞네요 옆에 벽면에 막 많이 있는거지 어 아직 우리가 많이 안했었네 와아아 어 이게 엘리언하고 그니까 외계인하고 이제, 인간하고 막 싸운 걸 갖다가 우리가 치우는 거야 미치... 나... 나 진짜... 야, 야, 나도 내 거야 아니, 이제 안 잡히냐? 됐다 자 뭐가 막 외계인들이 무슨... 벨로시 랩터야, 뭐... 와, 여기도... 아, 나 미친 것들 이거... 왜 얘네들이 난장 펴놓은 걸 왜 우리가... 우리가 이거... 해야돼 운영의 서러움 비정규직의 서러움 진짜 비정규직, 비정규직...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와... 어? 뭐지? 들어갔어... 이쪽은 일단 확실히 깨끗해 왜 왜 이러지? 어? 이쪽 뭐지? 벽에 뭐... 벽에 있으면... 벽에 좀 가끗해 이걸... 또... 쏟았어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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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솟아 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 뭐가 막... 뭐가 막... 이거 문 좀 좀... 소각... 소각 좀... 아... 아, 안 쏟았어, 안 쏟았어 어, 괜찮아졌어 하나... 하나밖에 안 쏟았습니다 오케이x2 그거 쏟은 거 아닐까? 야, 이쪽... 이쪽은 거의 끝났어 네... 소각... 소각도 좀...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곰팡이... 곰팡이도 닦아야 되는데 참고로 거기 감시기로 잘해, 잘... 잘... 잘 살겨봐 곰팡이도 있습니까? 네, 벽에 곰팡... 곰팡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삑삑이로... 어, 됐어 야... 진짜... 어? 음... 깔끔하고 뭐지? 아이, 탄피가 아직... 좀 있네... 뭐지? 탄피 오케이x3 탄피 양동이는 쓰레기로 안 치잖아 예, 양동이는 쓰레기로 안 치 어, 양동이는 쓰레기로 안 쳐 그... 더러운... 더러운 양동이는... 네... 더러운 양동이가 없어, 지금 이거 삑삑... 삑삑거립니다, 이거 아, 그러네? 야, 이거 버리자 예, 제가 버리고 오겠습니다 가자 자... 어, 물통 안에 물이 이제 오염되면 저것도 삑삑거리나보네 네... 저... 오... 대... 중... 방 끝나가... 자... 야, 이제 우리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나 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어... 큰일날 뻔했군 제가 퇴근... 퇴근을 해볼까요? 어... 퇴근 한번 해보자 여기 삑삑삑삑 엄청 어립니다 이 정도나 청소를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어... 넘어갔어? 퇴근... 퇴근... 진짜 퇴근이야? 네, 퇴근입니다 아 퇴근이야 아... 퇴근했다 아... 업무율 아... 야... 86%? 와... 86%밖에 안됐어? 오... 우와... 야야... 어... 여기서 뭐 새로운 아이템 같은거 없나? 아...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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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야된다 저... 전 근데 왜... 유령이죠?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말고 쓰는 빗자루 있었었어 그걸 가져야되는데 어? 이거 뭐야? 도어 컨트롤 이거 뭐야? 여기 뭐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껴버렸어? 어... 말이 퇴근이지 우리 여기 갇힌거 아니냐? 여기 뭐 있으면 도어 컨트롤 바로 또 출근할거... 아... 하는거 같습니다 코드를 누르면은 여기 탈출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 코드 찾아 빨리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유령이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코드 없지 않을까요? 여기 어떻게 당하지? 여기 엑시트에 있지 말입니다 어? 맞다 여깄다 어? 종이다 뭐라고 써있는지 빨리 읽어 볼거 없습니다 아이씨... 이것도 아니고 저기 여기서 어떻게 나가 이것도 아니고 아 이거 나가는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ESC로는 아... 장난하... 아 진짜입니다 이거 나가는 법 ESC입니다 태어났다 진짜 ESC로 나가는거라고? 네 좋아 가자 고고 어... 빠밤 자 이제 이제 우리 어... 다른 맵으로 간다 뭘로 가볼까요? 어... 좀... 좀... 좀 밝은데... 왜? 네 그... 아까 태어나서... 엑시트 버튼 누르니까... 넥스트 스테이지... 넥스트 스테이지 나왔다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 만약에... 엑시트고 누른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만약에 맞으면 캐삭방 아닙니다 아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해해드려야죠 아... 아닙니다 야... 다음 맵으로 가 빨리 네 뭐 할까요? 좀 밝은 맵으로 가 하... 진짜 어... 너무 무... 어두워가지고 벌레 동굴 있는 맵 네 이건... 에이 미이냐